참나에 대한 믿음이 제일 큰 곳이 여길걸요? 지금 전 세계에서. 왜 그럴까요? 아시니까. 참나를 만났으니까 그 믿음은요. 확신이에요. 믿음이에요. 내가 아는 사이라서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들이 강조하는 믿음은 모르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어라 하는 믿음은요. 이걸 강조하시면 사기예요. 지혜는 안 주면서 계속 믿음을 강요해요. 왜 너는 이걸 못 믿느냐. 하느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이다.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나가요. 아예. 지혜는 하느님만 알면 된다. 왜 네가 지혜를 바라냐. 너는 하느님을 믿을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의 역할은 믿음이다. 지혜는 하느님의 몫이다.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경전들이 있어요. 경전급의 어떤 글들이. 왜냐하면 너무 심취하다 보면 그래요. 믿음에 빠지다 보면. 기독교 쪽이 특히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 인간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느냐. 왜 하느님이 아는 걸 네가 알려고 하느냐.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느님을 믿을 뿐이다. 그런데 이 말도요. 제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말도 실천하려면 하느님을 만나야 믿죠. 하느님 만나야 돼요. 하느님 만나서 하느님만 애고가 믿으면 지혜를 하느님이 주신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풀어보면. 이 말도 악용되면요. 너네는 무지한 채로 있어라고 믿음만 너희는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악용될 수 있죠. 이 그 구절도 잘 쓰면요. 애고는 믿음으로 하느님 안에서 확신을 갖고 지혜는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 쓰면 돼요. 이해 되시죠. 이것도 살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되는 것은 무지인 채로 나는 괜찮다라고 만족하는 거예요. 믿음만 난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무지의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아주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교묘한 말들이에요. 잘 쓰셔야 돼요. 과학이랑 철학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오셨으면요.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못 풀던 문제를 푸셔야지 여러분이 답을 얻으신 거지. 믿음이 강해졌어요. 이러면 알 수 없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고 계신지 몰라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확신이 커졌다의 믿음은 좋아요. 얼마든지 커져도 돼요. 그게 아니라 저는 뭐 진리는 모르겠고요. 저는 믿음은 자신 있습니다. 절 믿어주세요. 저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인 거죠. 거의 의리 같은 믿음. 제가 한 번 교주님은 영원한 저의 주님이시죠. 이런 믿음. 알 수 없죠. 이런 믿음은 거의 깡패들의 야쿠자의 믿음 아닌가요? 야쿠자의 의리. 이런 게 아니고 자명해서 믿습니다. 자명해서 따릅니다라는 지혜에 기반한 믿음이어야 돼요. 확당해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지혜예요. 모르던 걸 알게 되셨으면 성공하신 거고 여기 와서. 다른 단체들처럼 믿음이 커졌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모르던 걸 공식을 많이 아셔야 여기 와서 잘 공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할 줄 알았다 이제. 참나가 뭔지 알았다. 그러니까 참나를 믿게 됐다는 말보다 여기 오셔서 전 이 말이 좋아요. 참나를 확실히 알았다. 알았으면 이제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겠죠. 이제 참나 안 쓰고 못 살겠죠. 육바람이 왜 중요한지 알았다. 그럼 이제 개념이 탑재됐으니까 이제 남은 생은 육바람과 함께 사시겠죠. 이게 중요해요. 개념이 탑재된 게 중요해요. 믿었다. 이런 분들은요. 믿음이 얼마나 허망하냐면 기독교 최고 열심히 믿던 분이요. 다음 날 보면 또 이제 절에 다니고 있고 그래요. 믿음은 자신 있거든요. 자 이번에 뭘 믿을까요. 부처님이요. 아우 자신 있죠. 뭐 만백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빼고는 다 자신 있다. 난 모르겠고 믿는 건 누구 믿을까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돼요. 잘못된 종교의 모습은.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맹신. 이건 안 됩니다. 나 참나 믿어. 이 말이 지금 어떻게 들리세요. 나 참나 믿어. 저는 하느님 믿어요. 왜 아니까. 늘 만나고 늘 아니까. 그러니까 현전을 늘 내가 만나고 현전에 늘 접속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인간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이거요. 이걸 제가 지금 손에 힘 빼면요. 하느님이 반드시 떨어뜨리시리라고 믿어요. 언제 떨어뜨려도 떨어뜨리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믿음은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이게 공중에 떠 있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진리에 전혀 기반하지 않는. 그럼 그걸로 서로 경쟁해요. 난 도저히 못 믿겠어. 교회 가면 그래요. 나 도저히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겠어. 네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더 키워봐.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언젠가 떠 있을 거야. 분명히. 이런 믿음으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잘못되는 거죠. 오래 다닐수록 잘못돼요. 엄한 걸 믿고 있으니까. 이게 되시죠. 이거 떨어지는 거 체험시키고요. 이게 중령의 법칙 때문이라고 진리인가까지 시키고 나면요. 사람들은 이제 믿게 돼요. 반드시. 우주에는 만일러 법칙이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만나서 진리와 하나 될 때 오는 그 믿음이어야 돼요. 진리를 못 만나고 에고가 망상으로 만들어낸 상념으로 만들어낸 걸 믿고 있는 그 믿음은요. 그건 뭔가 강력한 염체로서 힘은 작용하지만 이게 힘이 커질수록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 망상의 염체를 깨기도 힘들어요. 그 믿음이 망상이 너무 커져 있으면 깨기도 힘들어요. 아니라는 걸 입증해 보여도 안 믿어요. 지구 평평설 믿는 분들은 지구가 아무리 둥글다고 근거를 돼도 못 믿습니다. 근거가 다 조작됐을 거야라고 생각하세요. 다 왜곡됐을 거야. 평평설 믿는 분들이 오히려 실험했다가 자기가 입증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본인이 돈 들여서 실험해서 본인이 입증시켜요. 반대의 이론을. 그러면 받아들이느냐?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음모다. 누군가가 조작했다. 에고는 그러고 딱 자기 믿음으로 도망가버려요. 그러면 자기 법계에서 자기만의 믿음이 커져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심각한 병증입니다. 정신적으로. 이런 믿음으로 가면 안 돼요. 나를 내려놓고 참나랑 만나고 진리랑 만나는 데서 오는 그 믿음이에요. 그 확신으로 쓰입니다. 믿음이란 건 신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겁니다. 봤어야 신뢰를 하죠. 만나서 신뢰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만나고 항상 하나님이 공식대로 우주를 경영하신다는 걸 알수록 신뢰감이 점점 커져요. 예수님이 너네는 믿음이 부족해서 안 돼 할 때 그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성령 안에서의 이 믿음이에요. 진리 안에서 믿음이고 그냥 믿음이 커졌다고 낳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수만 하면 100% 나을 거야. 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하나님은 추나 추동 어김없으실 거라는 걸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칼같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악에 있어서도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면 칼같이 찜찜함과 안 좋은 과보를 주시고 자명하게 하면 칼같이 뿌듯함과 긍정적인 과보를 주시는 분이다. 최종적으로 이걸 믿게 만들어야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이 되고 보살이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걸 믿으실 수 있으려면 믿음으로 승부를 거선 안 되겠죠. 진리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이해해야 납득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믿음은 하나님과 늘 하나 돼서 사니까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어라고 하니까 믿음이 크신 거지 내 안에 아버지 안 계신데요? 그러면 믿음이 생길 리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뭔가 다른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제 믿음도 꽤 커요. 이거는 부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서로 경쟁합니다. 종교단체 가면. 믿느냐 못 믿느냐. 학당에 오셔서 나 유농식 믿어. 알 수 없는 얘기잖아요. 뭘 믿으신다는 건지. 믿어. 믿어. 그런데 왜 이렇게 믿는지 아세요? 믿으면 내가 좀 편해져요. 사이비 단체라도 믿으면 잠깐 내 바닷물 마시는 거예요. 애고가 탐진치 때문에 힘든데 잠깐 나를 잡아줄 힘이 거기서 생겨요. 누군가를 믿어버리면. 권위 있는 사람을 믿는 순간 잠깐 내가 판단 안 해도 되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애고가 혼자 육바람을 험한 세상에 사바세계에서 탐진치랑 싸우시느라 힘드셨죠. 그러면 우리 교주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믿으면 신기하게 내가 판단 안 해도 되거든요. 교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뭔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삶이. 초연함 이런 게 이제 감돌아요. 내가 내 책임도 많이 줄게 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 권위를 받아들이고 나면 애고가 좀 살만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좀 살다 보니까 부당한 지시가 계속 내려오는 게 느껴져요. 납득도 안 돼요. 애고가 다시 불편해하기 시작해요. 뭔가 이상한데. 내가 이러는 게 맞나? 그럼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다 그래요. 믿음을 더 키우라고. 그때 믿음 키워버리면 진짜 멀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애고가 피로에서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애고는 반드시. 왜 믿음이 먹히느냐. 애고한테 당장에 이게 당장에 갈증을 해소해 줄 바닷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에 마시면 잠깐 살만해진단 말이에요. 들이키고 나면 그 뒤에 엄청난 또 찜찜함이 이제. 저기 교회나 어디나요. 이런 몇 방 며칠 코스로 하는 그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데 다 가보시면 교회나 절이나 다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권위에 순종하라. 권위에 순종하라. 애고가 판단하지 말고 권위에 순종하라. 왜 이게 먹힐까요? 이 사이비들이라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이게 먹히니까 이걸 해요. 왜 먹히느냐. 애고가 그러고 나면 잠깐 편해져요. 맡기고 나면 잠깐 편해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코스 다녀왔어요. 그러면 막 교수급들 모아놓고 한대요. 나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수급들이 다 당했는데 며칠 시간을 주고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분노는 다 네 탓이라는 걸 입증하라는데 모든 명령은 다 옳은 거다.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건 다 내가 잘못된 거다.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더래요. 그런데 나보다 더 잘나가는 사회에서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요. 받아들이면 거기서 합격. 언 합격. 불합격된 사람들은 몰리잖아요.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도. 그 과정에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어느 날 받아들이고 자유를 찾았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고 합격하고 나왔어요. 이제 거기서 수료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런데 그러고 바로 회사를 가니까 부당한 지시를 계속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잠깐 기분 좋았죠. 뭔가 성취한 것 같고 깨달은 것 같고. 그런데 다 그러고 있어요. 교회나 모든 영성단체들이. 비슷하게 잘못되는 방식들이 그래요. 잠깐 그건 에고를 악용하는 거예요. 에고가 그러면 잠깐 살만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엄청난 채무를 감당해야 돼요. 잘못된 데 잠깐 기분 냈죠. 사인하고 막 하고 난 뒤에 이제 막 독촉작용이 오는 거죠. 너 이거 인정했으니까 이제 이것도 인정해야지 하고 이제 하나씩 들어오면 다 당해야 돼요. 너 믿는다고 했잖아. 믿는다고 사인했잖아. 무조건 순정하기로 사인했잖아. 그럼 이걸 순정했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주게 됩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못되게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는 주인공 되라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인공은요. 정보를 장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정보를 장악하세요.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끌려가서 믿고 있는 거예요. 알면 내가 연구해서 내가 하죠. 그렇죠? 모르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강요당하는 거예요. 알면 내가 하죠. 그러니까 믿음도 자명한 믿음이어야 돼요. 자명한 진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 하나 된 느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 아니고 다 잘못된 믿음. 이런 건 정신.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신신명. 진정한 믿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써는 신신명에 뭐라고 나와요? 부처를 믿는다는 건 부처랑 하나 되는 거다. 결국 견성요결이에요. 견성해야 믿음인 거예요. 바른 믿음. 왜냐하면 바른 믿음이라는 건 확신이거든요. 한 치의 의심 없는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아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한 치의 의심 없는 믿음이 생긴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애고 노름이에요. 모르는데 한 치의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래요. 생길 수가 없죠. 그럼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 애고가 못나가지고 못 믿는 거예요. 애고를 막 탄압하면서 믿어라 믿어라. 왜 옆 사람 옆집에 누구는 믿는다는데 왜 너는 못 믿느냐 하면서 그래서 어느 날 믿는 자신을 만들어내요. 이거 되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탈탈 털릴 수 있는 상태. 어떤 말도 의심하지 않겠다는 경지에 가버렸거든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도 이해가 안 돼도. 난 다 믿겠다라고 선포하신 것밖에 안 돼. 진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워낙 자명해서 믿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 하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의심 없음. 하나님에 대해서 한 치의 의심이 없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애고가 해내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다 가짜예요. 불안을 억누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불안을 억눌러가지고 마치 믿는 것처럼 만든 거예요. 자기를. 이때 작은 계기 하나가 딱 와서 자극하면 안에서 불안이 팍 폭발하죠. 사이비교들이 뭐에 더 열중해요? 신자들을 수를 늘리는데 열중해요. 왜 그러냐. 불안해서. 나 혼자 믿는 종교. 사이비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사이비인데요. 1억이 믿고 있어요. 덜 불안해요. 1억이 다 잘못된 판단을 했겠는가 하면서 이제 숫자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90억이 믿고 1억이 믿어도요. 진리 아닌 건 진리 아닌 거고 진리인 건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명하게 연구해서 알아내세요. 믿음도 지혜를 위한 믿음이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안 돼요. 학당에 와서 믿고 계시면 안 돼요. 학당 강의 많이 듣고 어느 분이 학당 강의를 믿는다고 표현할까요? 안다고 안 하고. 강의만 즐기시는 분들이에요. 확인은 안 해봤어요. 참나 있대? 너 참나 강의 한 10년 들었잖아. 참나 있냐? 난 참나 믿어. 자, 뭐죠? 모르신다는 얘기죠. 안 해봤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이 사람 되게 말 맞는 것 같아. 이 사람 믿어. 윤혹식이 왠지 그래도 거짓말할 사람 같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참나 아니냐고 물었는데 윤혹식이 그래도 사람 속일 사람 아닌 것 같아. 난 믿어. 이거죠. 그리고 우리 구독자가 15만이야. 딴 얘기를 계속 하게 돼요. 이걸 모르니까. 성령 받았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알아? 우리 목사님이 학위가 얼마나? 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면요. 이게 지금 엉터리입니다. 뭘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학당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여하튼 여기 오셔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아냐고 모르냐고. 메타인지가 작동되어야 건강한 상태죠. 자기가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가 알아야 돼요. 참나? 아직 나 잘 모르겠어. 참나? 아 난 어디까지는 확실히 알겠어. 어디부터는 모르겠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알미 성장하죠. 믿음이 커지는 건요. 알미 커져야 돼요. 학당에서 제일 절 믿으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아는 진리를 그게 진짜 진리인지 확인하신 분이 절 믿겠죠. 내가 다 확인해 보니 유농식이 한 말이 다 맞았어. 그래서 믿어. 이렇게 돼야지. 유농식 목소리가 되게 괜찮지 않아? 이런 의견들이 되게 그래요. 목소리가 좋다. 그건 감사한 말인데 그걸로 믿으면 사기당하세요. 사기꾼들 목소리 좋아요. 외양도 좋고요. 다 믿을만 하니까 거기다 낙돈 주고 하는 거죠. 거지같이 입고 와가지고 사기치면 사기당하나요? 이렇게 한번 정리하죠.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